매트 2번, 134번 경기, 도미닉 벨 장희룡 빠르게 만들어야 돼 고등부, 남성부, 마이너스 69kg 송현우 선수, 정세현 선수, 강요한 선수 지금 시상대 앞으로 가주세요 강요한, 송현우, 정세현 선수 시상대 앞으로 가주세요 남성부 어덜트, 도미, 마이너스 77kg 최명류 선수, 김민혁 선수, 홍준성 선수 시상대 앞으로 가주세요 미스터 플레이크, 플리즈 컴투더 스테이지 시상대 앞으로 가주세요 지상시설inos, 동방위로 가시겠습니다 바닥 차 흐리 습기 공평激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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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동반 선수 매트 10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동반 선수 매트 10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남동부 마스터 3 애플루트 전 병기 선수 김정복 선수 전창균 선수 매트 12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매트에 경기 번호 140번까지의 선수분들은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번호 140번까지의 선수분들께서는 7번 8번 매트 앞으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선 선수 이현선 선수 1번 매트로 와주세요 레나메투시 플레이스 컴 투 매트 네버원 레나메투시 플레이스 컴 투 매트 네버원 미스터 마크 플레이스 컴 투 매트 네버투 미스터 마크 플레이스 컴 투 매트 네버투 정유리 선수 11번 매트로 보시면 됩니다 6번 매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